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인공물 싫어 아잇 맹궁 1팀 2팀 존엄 강타 충돌강타도 좋은 카든지 나쁜 카든지 잘 모르겠네 2팀 기복 심한 카드가 꽤 많아 전투 참가 보스 육강령이야 보스 육강령이면은 넣어 가자 Personen 이 욕 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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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락이었는데 지금 댁은 빨간 맛 잡기가 제일 힘들지 라가블리는 날 먹이고 이 정도면 부전승이지 아닌데 생각보다 약한데 아니네 회오리 타격 현실 개척 회오리 타격 눈에 뵈는 중 눈에 뵈는 중 양이 뵈는 중 눈에 뵈는 중 우선 더 귀찮게 있음 눈에 뵈는 중 벨트위 육체수향 표현법사 아 빨리 도나왔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 이제 보존이 달린다 모독각 의사피 육강력이라 존 맞아도 된다 스네코에 누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림입니다 스네코 버리면 신성 모독이지 스네코 버리면 신성 모독이지 스네코 버리면 신성 모독이지 스네코 버리면 신성 모독이지 승배가 덱 맨 밑에 있네 분화도 맨 밑에 있네 아이구 이게 아닌데 아 꼬인다 걔 꼬인다 진짜 틔 풀 수술 틔 풀 수술 틔 풀 수술 틔 풀 수술 투푸를 틔표 수술 스포 정신 정신 킬 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또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휘갈김 잠금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모독하면 죽은 뿐이죠 모독 잠금이면 사망이죠 아니 스네코의 눈 버리면 신성 모독임 와우 샴푸스 신성 모독 이러면 숭배 강화된 게 독인가 오케이 인기 여먼 표창 구상 염원으로 돈벌자 염원으로 돈벌자 퀀쩔 부수기 부술부술부술부수 부수기 섭순해서 1뎀 더 받았다 아프다 소필살기 여명되데 생각납니다 여명되데 엄청났죠 안돼!여먼 뭔가 까먹었다 싶더라 전지 어륵마이엄원 전지이엄원 간다 음... 고민 돈 미세로 살 것인가 전지이엄원 영생 목숨이 중요하지 아무래도 영광 출세죠 모독각이 나와도 왜케 모독 쓰기가 좀 그러지? 그냥 모독이라는 카드 자체가 무섭다 쓰면 죽는 카드라니 모독잠금 죽선변 모독잠금 죽는 카드라니 분화 쓰고 바꿀걸 어 쏘세요 모독강 안나오지? 모독 심지어 3코스트 나왔네 모독강 나오나? 써볼까? 아 뭐 써보고 안되면 다시 하지 뭐 나오네 학습 학습은 못쓰는 카드지 돈 받을까?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니 눈 쩔다라 아 잡을 수 있나? 써보고 안되면 되돌릴까? 아 뭔가 킬각을 계산하기가 귀찮다 참네 얼마나 센거야 대체 아이고 나 죽네 살려주세요 아 미친 야 염원 염원 돈 받아도 되나? 된다 정신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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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수양은 나는 포스트 안 되겠지? 잘 들고 갈까? 너무 순 전지협원 이거 돈 벌어도 되지 돈 돈 잠금 쓰고 오래올뻔했네 맹공 힘을 원하는가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산 안 해봐도 안나오는 각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여기서 더 때리고 명치 달리면 잡을 수 있나? 안 나오는 각이 나오나? 48들이면은... 음... 안 나오네. 코스타나 늘어나니까... 이거 60딜 잡고 나오겠네? 아... 문화였구나. 잘못 개선했다. 어쩐지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음... 사운드 씹힌다. 사운드 씹힌다. 도대체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도대체 샤드란... 좀... 아니지 않아? 아이 근데... 판도라... 삼코덱하기도 싫은데... 에이... 라그나로크... 사색... 숙성만 지우면 되겠네... 축성만 지우면 되겠네... 제우스... 엑스... 마키나로... 코스트 버티면 되겠네... 돈 내놔... 나... 사운드 캐스피스... 이쁜 Barker... 이리와 드레이어드... 여덟... 오... 다이리와 토크... 젊은사... 오... 하... 신성모독 썼다가 마우스 클릭 잘못해서 턴 존 카드 쓰면 바로 고랜드 아 이거는 좀 고민할 만한데 뭐 복제하지 심지어 이거 숭배복사 해도 되고 잠금 전지 염원 라그 맹공 뭐 타된다 전지 복제해서 전전 요로케어가 숭배 두개도 진짜 좋을거고 전지 복제하면 전지 염원 각 더 잘나올거고 염원 복제하면은 굳이 전지 염원 안에도 염원 두 번 쓸 수 있고 선택지가 좋은게 너무 많아서 고민하기는 또 오랜만이구나 전지 써봤자 어차피 전지 염원 하지 않을까요 축성 축성 7 뿔 카카포션 기름 기름 뿔 병번전지 병번전지 병전지 빔 ㅋㅋㅋ 도 병 병 막히나 해도 되겠는데 금 이하지 대 모빈 저는 worry 엘리투나 더 잡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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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공 2개면 되나? 맹공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산맹공 말씀중 열받은 왓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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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딜 결사네. 아, 펜촉. 신성이라도 찾아볼까? 근데 신성도 지금 별도가 안되는 대행마 정도 괜찮겠는데 신성이 아직 안 나왔지만 김칫국을 좀 마시면 별로 먹을 거 없겠는데 무색해. 무색 카드 중에... 무색 대부분이 코스트가 낮아가지고... 잠탄 정도... 잠탄 정도... 내가 또 돈을... 내가 또 돈 먹을 명당이 아닐까? 돈 주셔.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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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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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긴 할텐데 근데 지금 보존이 좀 많네 그리고 보호 3코스트 이따구로 나오면은 또 난감해진다 아 모독 마렵다 마술 칼날 마술 칼날 말살건 말살 말살 말살건 라그가 더 세 3코스트 덱이라 별 필요가 없다 마술 칼날 모독 전지 충돌 강타하면 될까? 근데 이거 충돌 강타 한번밖에 안들어갈텐데 맞지? 맞지?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 포션 두 개면은 딱 악마의 형상이네. 카카 친구들아. 안녕 친구들. 전지염원 파워가 아니라서 카카 힘 안오르는 거 깨알같이 좋네요. 분화맹궁 하면 되겠지? 카카 친구들아. 카카 친구들아. 카카 친구들아. 카카 친구들아. 숭배 하나 더 있으면 게임 잘 풀어 나갔을 텐데 넌 뒤졌다 심판당함 그 재수없는 달팽이 안보니까 좋네 심판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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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이네 미안 뭐지 그지 1진 얼둔 쌍절골 이렇게 생각할까 둘다 사는건 돈이 안되는 포션은 적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포션보다 위에 있는게 나은 것 같아 얼둔을 살까 쌍절골을 살까 코스트의 상태가 여번 3개 때려 박으면 방어도 챙길 수 있다 심방앤드 하나는 힘 넣을걸 그랬나 하나정도는 힘 넣었어도 됐을 것 같고 코스트 낮았던 애들 편안해 편안해 힘은 카카포션을 올리고 심장내서도 심장내서도 방어도 올리면 되겠지 맹공 사맹공 3장금 경과 코스트는 왜 있다구요 영생 영생 Houston 3장정도는 3장전 5장전 5장전 1장전 2장전 5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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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전 6장전 5장전 6장전 5장전 2장전 아 참 재밌게 없구나 5장전 2장전 5장전 넘어** 9장전 심지어 판금이라서 연타 맞으면 깎인다 아니 고스트는 왜 이런데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고스트 이러냐 숭배는 들고 가자 맹공만 빼맞춰서 잘 잡히면 될 것 같아요 맹맹 맹맹 맹맹돌 맹공팡으로 미쳐네 잘가 약한거 없나 막 엄청 약한걸로 내리고 싶네 심판각이라 아이 심판이 안나오네 아쉽다 심판각이었네 심장심판 괜히 스네코가 괜히 스네코가 수영률 1등 먹는게 아니지 심판각 Tsub